자리에 지내는 일 그 사람 하는 일이 힘들어도 언제나 활기 타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소서 다른 사람의 방에 사람만 가득하게 채우도록 나는 따뜻한 사람으로 서있게 지켜주소서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사랑스럽게 여기도록 제가 흔들림이 없도록 도와주소서 오 그대여 나는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죠 오 그대여 저의 기도가 들리지만 그 사람 내게 자리를 베푸소서 그 사람 내게 자리를 베푸소서 2절부터 여러분 박수 박수 사랑을 심하게 내 세상이 그 사람을 비해 영원히 당신이 두려워하시는 그 눈빛을 깨닫고 꽃되어 주소 감사합니다 시작 저의 자리 공기가 저렴하게 사랑을 성분 그대여 너 내가 너 내 눈이 흔들려 달려가소서 그리고 그 사람 다시 만나는 날 서로가 모습이 있도록 변하지 않은 모습으로 있게 하소서 오 그대여 나는 사랑을 하소서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죠 오 그대여 저의 기도 다 들리시나요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만들소서 이 세상의 빛이 너 이 세상의 빛이 너 저희는 영원할 수 있도록 제 속 모아는 사랑을 말하죠 오 그대여 저의 기도 다 들리시나요 그 사람에게 자리를 만들소서 오 그대여 저의 기도 다 들리시나요 내게 자리를 베풀소서 오 그대여 오 그대여 오 그대여 오 그대여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리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